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코 고구마 방 블루베리 음 맛있어. 지금 목록에 어떻게 찌고 있냐면 한 달에 2kg씩 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에 2kg씩 찌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입덕 때문에 사실 빠졌던 기간이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2kg씩 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식단도 좀 신경을 쓰는데 아무래도 제가 먹는 것들에 탄수화물 비중이 더 많긴 해요. 굳이 짜지면 단백질이 잘 안 땡겨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녁은 또 어떤 단백질을 채울까 좀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단 음식이 별로 안 땡겨요. 약간 원래는 밥 먹고 무조건 후식 먹고 초코어유 많이 먹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단 걸로 입을 마무리하고 싶지도 않고 밥 먹을 때 음료수도 별로 안 땡겨요. 물이 좋아, 물이. 음! 고구마! 근데 또 빵이 좋아서 슈퍼머니 돌아왔다. 똥별이 너무 귀여워요. 요즘엔 모든 애기가 다 귀여워요. 어디 나가잖아요, 밖에? 그러면 내 눈엔 애기들밖에 안 보여요. 특히 남자 애기들. 어쨌든 요즘에는 컨디션도 괜찮고 밖에 힘드실, 힘든 일도 별로 없고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먹는 것도 너무 잘 먹고 진짜 임신 황금기인가 봐. 나한테도 울지 몰라서 임신 황금기 이떨탈 때는 안 울지 말아야지 뭐야. 귀여워. 귀여워. 이거 봐. 초코는 안 땡겨. 이제. 와우. 와, 진짜 신기해. 너무 신기해. 핫떡을 먹고 싶다. 떡볶이 먹고 싶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부럽다. 진짜 부럽다. 맛있겠다. 저거 진짜 먹고 싶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거 진짜 먹고 싶다. 양배추랑 비슷하게 잘라요? 아니면 잘게 잘라요? 잘게요 강댕장 와 오빠 진짜 맛있어 안 싱거워? 안 싱거워 짭짤해 딱 좋은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하고싶으면 해도 되는데 양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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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설탕 다육식당 과자 먹으려면 ρού 계란말이 괜찮은데 바람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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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들어줘 여기다가 아하 왜 터졌다잉? 왜 터졌다잉? 여기 설명서에 나오는데 오히려 좋아 이건 제가 기미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상했을 수 있잖아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 진짜 맛있어 장난이야 오늘의 밥도 안 맛있겠는걸? 응? 내가 생각한 비주얼은 아니네 야 내가 딱 들어주는 느낌이야 아닌가? 설립지 않았겠지 이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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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안 잘려요 여러분 지금 칼이 안 좋은게 아닌디 오 육즙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 그래 우와 잘 먹겠습니다 무거워 쌈부터 싸부터 싸볼게요 그래요 강된장부터 싸부터 시작 오 오 오 오 오 오 오늘 유독 잘 됐다 쌀을 위해 준비한 강된장 지금 딱도 안 짜요 오 매추가 많이 들어가서 응 아 맛있겠다 쩜 음 된장 너무 잘 됐다 음~~ 우와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여기다 오빠가 한 반찬 그냥 돈까스 여기다 반찬 여기다가 숙목초 반찬 가게라 해도 되겠어 아이 그 정도야 어디 내 끓이 뺏어 먹으려고 너무 커다랗게 붙어있어서 뺏어먹고 있었어 치 돔 먹어봐 치 돔 치 돔 먹어보자 맛있어 맛있어 소스도 잘 어울려 응 복구메게 소스도 먹으니까 되게 일본 음식 같다 그런 느낌 음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신기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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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진종이 안될 수준이거든요. 아 너무 설렌다 어떡하지? 엄청 많이 시켰어요. 왜 이렇게 많이 시켰지? 내가 이런 것까지 많이 시켰나? 끝도 없이 나와. 진짜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치즈볼도 두 개나 시켰네? 과연 그때 못 먹었는데 지금 맛이 어떨지? 뿌링 소스를 한 개만 시켰어? 집에 하나 있거든. 아. 이게 얼마만이야? 다리만 시켰네? 어. 근데 오늘 다리만 먹고 싶더라고 계속. 너 오늘따라 시즈닝이 풍부하게 뿌려줬어. 어. 와. 왜 이렇게 시즈닝이 풍부하지? 아. 준윤이 불쌍하다. 왜? 이런 걸 못 먹다니. 좀 있으면 먹을 수 있잖아. 우리 포도동골이야. 오늘 포링클 먹는 날이란다랑? 포도에 석포링클. 포도가 그동안 거부했거든. 오늘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팥도구로. 치즈볼도 일자리가 없어 보이는데? 나한테 다 생각이 있다 이 말이야. 오늘 딱 약간 자유로운 영혼 초록을 했잖아. 이런 원초 오늘 먹다가 울면 어떡해요. 포도 눈물 날 것 같아. 조금인 것 같지? 너무 무더기로 있어서 한 덩어리로 보여. 여러 가지가 아니고 그냥 한 개의 거대한 노란색 무언가인 것 같아. 됐어. 이 정도는 어떻게 했지? 이건 인간적으로 한 번 찍어야 되죠. 한 번 더 쭉 열어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신나요. 자, 추억용으로 담습니다. 잠깐, 잠깐, 잠깐만. 녹음 시작됐어요. 잘 들어오고 있어? 네. 녹화 시작됐고, 나도, 나도, 나도 시작됐고. 갈게요, 여러분. 저거 먹어요? 눈물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치즈볼 하고 뿌링치즈볼 두개 다 시켰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이 핫도그도 참 맛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일 축하한다 탕후루 먹고 싶은데 바삭바삭한 오이를 먹어야 되다니 누가 오히려 바삭바삭하다고 해 난 탕후루 먹고 싶은데 탕후루 끄따가 어디가 맛있지 빨리 짜자자자 호로록, 먹자 치룩치룩하지 말고 크패uela 자 rend생 intuitive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유튜та 메뉴로 긴추다녀 크림 파스타 주먹 바깥 그리고 컬러의 새우 boo 여러분 남자도 사谢谢? 우와 진짜 맛있겠다 오빠 쫀맛탱일 것 같은데요 우와 꾸덕한 거 보이세요? 오빠 진짜 꾸덕해 장난아니야 후덥나라 왕이잖아 난 후덥나라 킹왕짱 좋아 튤립컵 좋아 그냥 이렇게 해볼래 어때? 이상해? 매워? 응 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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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동물이야 오늘도 잘 먹자꾸나 맛있겠다 하나 둘 셋 어? 마이크 위치고 조절이 안됐네 네? 내건데? 보여? 아니 너 멀리 있어 좀 더 가까이 와줄거 같아 아 그래? 편의점이 잘 먹겠습니다 편의점이 잘 먹겠습니다 편의점이 잘 먹겠습니다 편의점이 잘 먹겠습니다 좋아 웬일이야 웬일이야 다시 헤기 뵈 sophom geven 이쯤vin 보컬 제일ionar 웃기 quiero 이렇게 Ara 독수물메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옷 밖에 항상 더 잘 만드는 느낌이야 더 예뻐 항상 닭발을 준비한 건 신의 한수였어 아까 햄버거 먹었으면 얼마나 아쉬울 뻔 했니 그러게 약간 치즈돈까스 이런 거랑은 안 어울리는 크림파스타 맛이었어 진짜 딱 닭바라고 잘 어울리는 거 잘했지? 응 잘했다 그치 오빠하고 우유 좀 더 넣었는데 안 신겼나? 응 간 잘 맞췄는데? 그치 간 잘 맞췄지 거기다가 이거 찍어먹고 도님 먹는 모습 귀여워 귀엽게 생겼다 쿠코로카라 푸딩도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되겠지? 점심에 촬영했으니까 저녁에 오이나 건강식을 먹어야겠지? 단 거를 하루에 한 번씩 먹는데 단 거를 하루에 한 번씩 먹으면 인간적으로는 좀 그렇겠지? 아니 배 안 몰라? 갔다 와 3층 3층 너무 멀어 그리고 저거 다른 것도 골라야 되는데 아 그렇긴 하는데 내가 3층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그거 3층인데 그거는 30층인 줄 알겠어 너무 힘들어 허리에 힘주시고 대단히 까빼가 3층인 줄은 몰랐다 뭐야 저기 이거 살 거야? 밀렐렐렐라 케이크 1호 하나 주세요 거짓말 이브 삼겹살 말차 1호 하나만 더 사야지 날차 1호 전장치 이따 갑시다. 네 가지를 사왔는데요.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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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부터 아주 먹고 싶었거든요. 꿈에 나올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이거 네 개를 지금 다 먹으면 좀 그럴까요? 조금씩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찹쌀 약과. 그리고 이거는 애플 참고도. 어? 이거는 알아봐 주시고 선물로 주셨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렸어요. 이거 그 최애시라고 제일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오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청포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다음 내 사랑 말차. I love you. 아몬드 봉봉. 약과부터 먹어볼까요? 아 어떡해. 아까워서 못 먹겠어. 안에 떡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수정과 맛이야. 맛있다. 막 땅콩 같은 것도 씹히고. 되게 맛있는데? 약과를 부드러운 크림으로 만들어 놓은 맛. 맛있다. 어떡하지? 이거 다른 것도 먹어야 돼. 다음. 사장님의 최애. 그릭 청포도 같은 거거든요? 이거 치즈케이크 같아요. 네요. 아 맛있겠다. 이게 따로 먹어야 돼. 이거 계속 퍼먹고 남으면 냉동실에 또 넣어놔야 되니까. 저는 이런 걸 개인적으로 침 묻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나한테 점심 끓는 거에요? 왜요? 왜요? 아이고 이리로 말해. 아이고 이리로 말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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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뭐가 씹히기도 씹히고. 진짜 그릉도가 좀 상큼하다. 그리고. 와. 이게 보이세요? 안에. 그거 엄청 많이 들었어. 풍포도. 그 세월을 어머니의 손이 말해지고 있는데요. 음. 진짜 먹방. 음. 하긴 최애이실만 해요. 음. 그니까. 맛있는 치즈케이크 먹는 맛인데. 그리고 생각보다. 찹쌀 약과 이것도 그렇고. 많이 안 달아요. 이거 맛있는 치즈케이크 맛이야. 으음. 으음. 제가 요즘에 과일이 좋아서. 과일이 아주 좋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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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으음. 아몬드 봉봉. 우리 남편 분도 여기 사람 분. 저도 요 우리에 있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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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가득 들은 것 같은데? 어문드가 맞고 맞고 싶어요 초콜릿하고 진짜 아몬드 봉봉 맛난다 이거 봐 아까 큰 거 들어있거든요 초코 가득 푸딩은 처음에는 우리가 아는 푸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태방태방한 푸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왜 푸딩 이러고 먹어보면 당황하는데 브레드 푸딩이라는 종류를 알게 되고 먹으면 아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어떡해 마지막 내 사랑 미츠 말차래요 오레오 같은 것도 잔뜩 들은 것 같아요 도구 와 진짜 제일 맛있다 오늘의 동생이 드디어 동생네 부부가 중국에서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 친구들이 한국에 오는 날입니다. 놀라운 소식을 또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좀 있으면 아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줄 케이크 오늘 사왔어요. 덕분에 나도 케이크 먹고 좋네. 안녕. 아, 심혈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좀 어지러운데, 괜찮아. 어지러워? 어떡해. 어지러워요. 기다렸겠네, 우리? 우리? 아니, 지금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 오늘라 고생했네. 너무 오래, 너무 봐봐. 밥을 일단 간단하게 먹고 갑시다. 냄새 강하다? 과일. 그러니까, 방금 구워서 나온 거잖아. 이걸 지금 먹을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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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도 남의 정답. 안 질겨. 생긴 건 엄청 딱딱하게 생긴 건데. 아, 네. 그럴게요. 형, 제가 갔다 올게요. 어, 한 거 있네? 미쳤다, 이거. 이거 있다가 무조건 먹어야 되겠다. 우와, 이거 장난. 우와, 어떡해. 어, 오빠, 이거 봐. 어. 난 파스타랑 피자 오늘 많이 먹으려고. 아, 나 지금 배고팠어. 어, 파. 안 모지게 잘 잡았네?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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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가족 8명 한 번에 모인 자리. 결혼 축하해. 우와. 우리 가족 8명이지. 우리 가족 8명이래. 우리 가족 8명이래. 우리 가족 8명 됐지롱. 엄마, 아빠 역시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려. 엄마 알고 있었는데. 내가 얘기 안 했다는지. 분명 내가 얘기 다 했어. 아, 그래? 우리가, 우리가 그때 오빠랑 나랑 들린다. 얼마나 웃겼는데. 우리한테는 얘기를 했었어야 됐지. 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응. 근데 니 주먹받은 거 같아. 맛있어. 근데 준영이 매우는 거냐? 근데 어떻게 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준영이가 알몸에, 알몸에 당신들을 다. 진짜? 그 피어싱처럼 이렇게 돼 있는 뭐, 보성 약간. 특징적인 삶이 다 알고 있었어. 아, 그래까지. 그래? 이거 뭔가. 세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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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샀어요? 일단 복권 샀어. 모르지? 지켜보셔야겠네요. 모르지, 우리 가서. 근데 선영이 세몽일 수도 있지. 맛있다, 이거. 응, 좀 촉촉해. 아니, 이거 냄새가 차에서 가져올 때는. 그래서 나 엄마가 그날. 이웃이 그릇 사줬을 때. 속으로. 앞으로 두 개씩 사야 되는데. 엄마 아빠, 안 놀라네. 그러니? 아니, 어느 정도 예상으로. 예측을 너무, 너무 어떻게 되었어? 내가 손이 안 잡고, 유추가 안 됐으면. 그러다. 어머? 그랬던데. 네가 얘기를, 뭐 얘기하고. 그 얘기했지. 또 먹으러 가자. 우리 갔다 올까? 응. 우리 회원 되게 맵다. 이 회원은 저기, 저기 장인 장모님한테 잘해야 돼. 둘. 하나. 둘. 둘. 다 드렸어요. 셋. 거기에는 꽉 차도 될 것 같은데? 응. 어. 이거 비켜주세요. 이거 제꼽니다. 그거 먹기 아닙니다. 준형이 미리 만들었어? 이게 제꼽? 개 빨랐다. 벌 익은 것 같다, 약간. 그러게요. 뭔가 또렷하지가 않은데? 좀 더 해야겠다. 제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 뚜껑을 닫고 기다려주세요. 어, 뚜껑을 닫고 기다려주세요. 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죽가? 맛있어? 직접 만들어. 응? 아! 근데, 큰일큰 깨서 맛있어. 뭐야? 이건 뭔가 와플은 동물성 그 크림보다 이런 동물성 buenas cosas 맞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생물성이 어플YAN다 맛이 달라. 맛있잖아. commissionsícia eat? 맛집에 있는 케이크가 딱 동물성이니까 집사 getting pieces 잡초리하기로 포도하고 쑥쑥 쩍 쩝 쩔어서 우릴 만나자. 화았. 자 부르세요 두 분 하나 둘 셋 축하해 오늘 하루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치킨 먹지 말고 치킨 먹으라고 우와 우와 오빠 무슨 냄새지 이게 약간 한식같은 냄새가 나 그치 한식 맞지만 이대로 먹고 싶지만 양이 많을 것 같아서 덜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기에 접시를 너무 큰 거 끊은 거 아니야? 응? 아니야 내가 내가 옛날에 했던 거 다 검색해봤어 우리 해봤어 흠 흠 흠 흠 흠 흠 시래기 먹어보자 시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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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잘하는 집 느낌 난다 진짜? 가평 여행가서 그 동네 유명한 집 오오오 그런 느낌이야? 다 먹는 느낌 있잖아 오케이 그거 이따가 리뷰할 때 썸먹어야 돼 흠 흠 랜드리 인용하면 어떡해 흠 제가 오늘은 우리 김말이도 먹고 싶더라고 좋았어 완표? 랜드리 김말이? 짠 찍어? 어 이 정도? 이렇게? 응 맛나게 드세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아 녹음 잘 들어오고 있고요 빨간불도 들어왔고요 녹음 들어오는 거 잘 보이고요 배터리도 충분하고요 녹화도 들어왔고요 나도나도 녹화 들어왔고요 맛있겠고요 맛있겠지요 잘 먹어봅시다 포도동고리야 우리 맛있게 먹자꾸나 그리고 배터리도 두개 한 번에 두개 반죽이 다 토마토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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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에다가 고기넣고 손질을 부서고 손질을 부서고 손질을 부서고 어떻게 먹어야 되지? 어떻게 먹어야 되지? 머리카락 얼굴 같다 볶음밥 만들어 놓아야 돼 무조건 볶아 놔야 돼 이거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넣으면 우리 귀찮을 때마다 먹을 수 있어 뻔해서 내가 들기름을 볶았지롱 맛있겠네? 왠지로 들기름을 쓰지 난 볶을 때는 들기름 쓰지롱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산전 필라테스는 배 빼고는 다 합니다 다리랑 팔은 아주 좋아 잘 부셔주세요 미역국 엄마가 해준 미역국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너무 맛있어 와우 오마이갓 냠냠냠냠 포도야 밥 먹자 와 진짜 맛있어요 역시 우리 엄마 미역국이 세상에서 최고야 나는 진짜 우리 엄마 미역국보다 맛있는 미역국을 먹어본 적이 없어 제가 저희 엄마 요리 못한다고 막 농담을 하고 그러지만 진짜 그건 농담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희 엄마는 엄밀히 따지면 요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요리를 취미로 하지 않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어렸을 때 막 요리를 안 해줄 때 절대 아니거든요 아침도 꼬박꼬박 챙겨주시고 저 지금 어제 소고기 못 먹는데 엄마 소고기는 먹잖아요 지금 누구나 그러겠지만 저는 저희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음 와 꼬룡골이야 오늘은 엄마의 음력 생일이란다 그래서 엄마의 엄마가 미역국을 해준 거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미역국은 엄마가 먹어야 될 것 같아 엄마의 엄마 말이야 나는 태어나느라 한 게 없어 나는 태어나느라 한 게 없어 엄마가 다 해준 거지 인종? 음 진짜 맛있다 음 호시 근데 오늘 맛집 유통기한이 오늘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콧구도 흘려가지고 쑥향이 은은하게 난다. 되게 은은해요. 은은한데 이거 막 쑥떡만큼 막 쑥떡만큼 막 강렬하게 나기보다 은은하게 맛있게 나. 그렇다고 막 쑥떡이 안 나거나 이러지도 않는데요? 음, 맛있어. 맛나네. 고대빵 이거 잘 만들어. 밤잼. 저희 집에 딱따구리가 사는게 아니라면요. 9시부터 공사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시끄러워요. 오늘 촬영했으면 눈물이 났을 뻔했어. 사진은? 먹어줄까? 미역국 줄까? 아니요. 이거 그냥 얻어먹었는데. 이거 진짜 많이 먹어줄게. 뭔가 더 길어 보여라. 문이 열립니다. 안녕하십시오. 여기 누가 숨어있나? 여기 누가 숨어있나? 여기 누가 숨어있나? 어디 누가 숨어있나? 우리 야미동골인가? 여기 누가 숨어있나? 뭐야? 입으라고 그랬지? 아 지 야민가.. 아 진짜.. 어쩐지 야민했어? 아 진짜 머리도 말끔하게 잘라가지고.. 아 진짜.. 우리 야미동고리가 어디 있나? 이거 봐 똑같이 있잖아 쪼끄만잖아 귀여워 우리 야미동고리 움직였어 포도동고리도 움직이는데 우리 야미동고리는 구경을 할 수 있지롱 아이고 아이고..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선생님 세종을 하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주무세요 선생님 진짜 귀엽다 아이고 그냥 너무 평범한 밥상이다 그럼 선생님이.. 아니요 제가 이게 엄청 먹고 싶었거든요 어머님표 근데 이 어머니 안뇽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음 맛있다 미역이 이게 되게 맛있는 조약이야 금방 간거니까 괜찮지 쪄서 대부분 말리잖아 색깔이 푸르스름하잖아 살짝 사먹어놓은 건데 이거는 안그래 맛있다 너무 맛있어 제가 메모도 해놨었거든요 옛날에 입젓했때 장갑 줄까? 아니요 잘 뜯어먹어야 되는데 잘 익었던데 아프니까 어? 완전 맛있어요 아까 맛볼 때보다 더 맛있어 두부조림 손님 너 두부조림을 다 먹는다는 게 내가 칭통해가지고 제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빠 닮았나 맛있성이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마지막에 그리고 다 먹기 또 먹기 너무 맛있어 하지만 이렇게 다 먹기 너무 맛있어서 안전베이 안전베이 너무 맛있어 그렇게 충분히 괜찮은 거야 또 맛있는 케이스 다 다 주셨어요 빨리 받았더니 케이크 하기 힘든데 너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많아 이거 꺼붙어 이거 끄럭쎄? 아 내가 30... 이거 이렇게 앞뒤 바꿔놓고 싶다 아 그거 너무 옛날이다 왜? 호동악 하는 게 더 빠르지 그거는 너무 많아 그러네 아유 정말 그러네 하유 축하합니다 하유 축하합니다 하유 축하합니다 하유 축하합니다 하유 축하합니다 하유 축하합니다 아이고 하유 축하합니다 엄만은 그냥 아우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형 더 예뻐졌니? 이 야미 더 예뻐졌니? 식빵 굽고 있어 아이고 야미 예뻐라 오 웬일으로 승질을 안 내네 냄새 맡게 해주면 승질 안 돼. 근데 여기서 건들려 걸로 승질 내줘. 응. 봐. 이봐. 팔 들었지? 때리려고. 많이 순해졌다, 야미. 아니라니까. 봐, 만지기거든. 도대체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